하둥지둥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게스트 여러분 다 나와주세요. 포토타임이에요. 가장 부끄러워진다니죠.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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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이 되어봤으시고 극상 한 마디씩 하시죠. 크게 말하면 다 들리지 않나? 크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떨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신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바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히 돌아가세요. 네, 아까 저기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던 것 같고요. 진심으로 여기서 되게 건강해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여러분한테 많은 기운을 얻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이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으로 또 만나서 저희한테 많은 박수를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걸 같이 하자고 전화해 준 태열이한테 고맙고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같이 늦게 여기 임산부들 계신데 수고하실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 기운을 받아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배우들이 이렇게 관객들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저희 모두 다 위로를 받을 것 같고요. 다 정말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되니까요. 진짜 이 시간까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 됐지만 기다려주시고 지루한데도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저씨 가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